두드림 왔어 내려갑니다 우리 칸은 미리 내려간 거 같은데 나는 청량산 철렁다리 거기 갔다 왔는데 우리 칸이 이 높은 곳을 아까는 그냥 아주 악을 쓰고 올라왔는데 글쎄 청량산다 갔다 온 뒤로 우리 아기가 잘 내려갔는지 우리 칸은 미리 고생만 시키고 저를 떨어지질 않았나 모르겠네 땀 떨어지고 이런데로 체중이 실려갖고 우리 칸이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높은 곳을 아 대단하네 대단해 우리 칸 저도 어려우면서 그 옆에 저희하고 같이 온 아저씨를 아주 그냥 잘 오나 안오나 아주 아주 확인하고 와 확인하고 아이고 아이고 목말른 게 죽겄네 여기 물 나오네 아이고 저 물이라도 조금 먹을까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돼지 같네 아 물 좀 먹였다 먹으면 어때요 아 차 안에 물 있지 아이고 걔는 또 배탈이라도 놔봐 아이고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이고 차 안에 물 없으면 물을까 차 안에 물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든다 우리 칸이 하도 더워서 진유탕이 또 둥그렀는데 여기 목욕을 해 조금 물로 쉬쳤는지 어 어 어디야 어디요 지금 도착했어 아 인제 왔어 칸 목욕했어 어 칸 물로 씻었어 아 거기 거기 아저씨가 물로 조금 씻어준다고 했는디 그냥 내려 그냥 내려왔나보지 어 그저 저 고양이들은 아 여기 있어 지금 같이 있어 어 막 지랄하지 않아 걔다 응 응 응 다 왔어 나도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어 아 아이고 우리 칸이 높은 것을 왔으니 또 여러분 아주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칸을 또 아껴 주시고 이 높은 것을 이 험난한 것을 아 물론 삼척 굴핏집도 참 어렵지만은 경사도는 여기가 더 높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계단이 조금 높어갖고 개가 다리 짧아갖고 아이고 그래서 여기로 왔다는게 아유 이제 아 우리 카누로 해서 높은데 오지 말아야지 아유 재짓는 것 같아 아이고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종일 아 이런데로 왔어요 이런데로 세상에나 이런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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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근데 지금 어 구름다리까지 지금 3시간 3시간 걸렸는데 지금서 내려갔다고 그러네 아이고 우리 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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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가로 그런데로 댕겨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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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바닷가로 그런데로 댕겨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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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카누도 고생하지만은 아이고 하아 우리 저기 하아 이게 또 풍맛이 저사람도 고생하고 한쪽 벌로 아이고 하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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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아이고 어 어 으음 아으 야 내려가는 데 이렇게 힘드냐 세상에 음 흡 후 흡 흡 아 내려가는 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비애질하냐 야 아니 이렇게 경사도를 우리 칸이 왔어 아이고 아이고 다리처럼 이 경사도 이렇게 왔단 말이야 에이구 주인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산이라 무섭긴 하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그냥 올라오고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야 이 경사들은 엄청 내려갔어 이 교사들은.. 어휴 내려가는게 이렇게 힘들어 어휴. 어휴.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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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흠뻑나네 흠뻑나 나 어젯하니 땀 안흘리는 사람인데 땀이 흠뻑나네 펄통도 저렇게 놨네 펄이 있나 저기가 아이고 좋겄다 다 왔다 다 왔어 아이고 차에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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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은 또 어둡게 가있다 천은 또 어둡게 가있다 칸 어디있어 칸 칸 칸 어려워서 대답도 없네 칸 뭐여 잘 내려왔어 어 잘 내려왔어 칸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그 어려운데 어떻게 내려왔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칸 어려운데 어떻게 내려왔어 아이고 다쳐도 풀렀어 아이고 아 아 아 아 무서워서 그냥 지가 내려오긴 했어 아니요 그거 어떻게 했어 응 어찌게 그냥 앉아있는거 아 아 아 쓰러졌어 거기 정상으로 올라갔다왔어 아 아 어이구 우리 우리 뭐치킨도 뭐치킨도 잘 있었어 더운데 어이구 얘를 목말를 목말를텐데 큰일 났다 목말르지 우리 뭐치킨 한 병 먹었어 내가 한 병 먹었어 치킨 아니 쿠키 쿠키 거기서 보여 더운데 응 쿠키 더운데 일로다 나와 잘 안나와 쿠키 나와 처음에 내려오다가 강 먹으니까 뒤로 올라가더라고 또 아 그 경사지니까 처음에는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그 마지막 단이 좀 높아요 응 거기를 한단을 뛰면 되는데 한단을 못떼 우리 겁먹으니까 이제 데려 올라가 한 열 칸을 올라갔는가봐 어 어 내가 안 내려오는 줄 알고 그러는가 보다 그 담때부터는 안 내려와 이제 아예 거기서 이제 내가 한단을 내가 들어서 내렸거든 응 그걸 쳤는데 그 담때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그냥 있어 그냥 나때문에 그럴거야 내가 안 내려오니까 한 10분간 실험하다가 이 줄을 풀러가지고 내가 잡았지 응 그때 내려오더라고 응 그때 내려오더라고 방법이 좀 하 이야 좋아요 거기 좋긴 개쁨 하 하 하 아멘